울릉군 독도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설명해줄 근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독도의 인공조형물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올해 두 차례 전수조사로 독도를 관리해온 한국인의 다양한 흔적을 밝혀낼 계획이며 우선 내일부터 1차 조사를 진행합니다. 독도박물관은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독도의 인공조형물은 영토표석과 위령비 등 21기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세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공개할 방침입니다.